이 부분을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현직 의사분에 특별하게 공병호TV의 시청자들에게 당부를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제 오늘 아주 폭발적으로 여러분들 방송이 늘어난 겁니다. 이 코로나19의 방송이 엄청나게 여러분들 9시간 전 kbs 뉴스 그 다음에 6시간 전 코로나19 치료제 비상 확진 암환자에 쓸 약도 없었다. 이게 여러분들 언론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사회의 이슈가 되는 것을 쫓아가는 성적이 있기 때문에 급속하게 여러분들 어제 오늘 방송이 집중되는 겁니다. 10시간 전에 곧 개학인데 어린이 코로나 환자 폭증 jtbc입니다. kbs 뉴스 출근해야 됩니까 코로나19 다시 확산하는데 검사비도 휴가도 없다. 이 내용이 대개 8월 14일 날 집중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코로나19 재유행 어린이 환자 수 급증 sbs 뉴스 이게 8시 뉴스일 겁니다. 8시간 전 그 다음에 여러분들 ytn 보도거든요. 제가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7월 31일부터 이 문제를 좀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코로나가 분무를 터지다 치료제가 부족하다 내용을 이러면 어제 방송을 내보냈거든요. 이 방송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안을 보고 경기북부대학병원의 언급센터에 전문의로 계시는 전문의 닥터 k께서 이야기하는 코로나 재유행의 시작인가 치료제가 부족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아주 여러분 정직하게 이분 말씀을 듣고 이분 말씀을 판단해서 전한 겁니다. 핵심이 뭔가 아니까 현장에서 환자가 급증하고 있고 그리고 치료제 공급 물량이 달린다. 전국적으로 코로나 치료제인 렘데시비어 팍슬로비드 라게브리오 약제 품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제가 전한 겁니다. 전하고 그 내용을 요약해 가지고 강원도 철연에서 2차 병원에서 전원한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가 드신 분이고 좀 기저질환이 있는 분이니까 이미 폐의의 80% 영역을 코로나가 이렇게 장악한 상태 이거를 그래서 이제 더 중증으로 가기 전에 충분한 약제가 필요한데 특히 그 약제 가운데 렘데시비어가 불충분하고 약이 재고가 없고 전국적으로 재고가 없는 것 같다. 이런저런 조치를 취해 가지고 환자를 치료할 수가 없으면 에크모 이게 아주 최종적인 단계 같아요. 에크모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을 정리해 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이런 보도를 할 때는 제가 의사 출신은 아니지만 전문의 선생이 하신 이야기를 듣고 경중을 판단해 가지고 보도를 선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전혀 과장하지 않고. 그리고 이렇게 추가도 설명하는 거죠. 약제 부족 문제 치료제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고 다시 거듭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약을 밑에 여러분들 비아냥거리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런 방송을 보고 비아냥거리는 사람은 도무지 이해를 그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고 하면 조선사람 같아요. 후기 조선사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친절하게 이분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환자의 산소 요구량 폐렴 동반 여부 염증 반응 정도를 보고 치료기간을 단축하고 경증이 중증으로 여러분들 바뀌지 않도록 그 시점 시점에 의사가 판단해 가지고 약제를 투입해야 됩니다. 그런데 약제가 원활치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럼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보시게 되면 이분이 이제 환자의 여러분들 폐를 공개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분께서 현직 의사분께서 또 본인이 여러분들 이걸 보고 의견을 이렇게 개진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제 이야기가 된 거죠. 여러분 이런 정도의 정보가 주어지게 되면 그러면 보통 여러분 양식이 있는 시민들 같으면 내 건강을 좀 유의를 해야겠구나 가족들한테 알려 가지고 좀 조심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의견을 남기신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런 의견을 남기는 겁니다. 아니 코로나가 감기 같은데 감기약 먹으면 되지 무슨 그렇게 뭐 대단한 거라고 그렇게 여러분들 방송까지 합니까. 이런 분들이 제목 많은 거예요. 그냥 웃고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니 공 박사님 코로나가 감기 같은데 뭘 그렇게 뭡니까. 방송을 하고 그렇게 야단이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제가 놀란 거는 야 니 진짜 잘났다 이런 겁니다. 나도 경제학을 제대로 배운 경제학 박사지만 의로는 깜깜이니까 전문의가 어떻게 이야기하는데 경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코로나가 감기인지를 어떻게 다 알죠. 감기약 먹으면 된다는 건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를 자신 있게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제 이야기의 효지는 좀 겸손하면 어떻냐. 겸손하면 어디에 드시라도 나냐 이야기입니다. 코로나가 감기인지를 어떻게 하냐 이야기입니다. 아니 이렇게 장시간으로 여러분들 뭡니까. 전문의가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악의로 이야기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 좀 대비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시간을 쪼개서 이렇게 그 방송을 내보내면 난 그럼 진지하게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코로나가 감기인데 감기약 먹으면 되지.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뭐죠. 잘난 거죠. 나는 상상이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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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감기인지 아닌지 모르겠었는데 의사가 감기는 아니라고 하니까 이 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어딨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한 분께서는 그게 하도 억장이 무너졌던지 아니 코로나와 감기를 약으로 치료한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당장 이러면 환자가 죽게 생겼는데 잘못하면 약제가 이러면 제대로 투입이 안 되면 죽게 생겼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이 경험한 것을 일반화 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감기약을 먹어서 나았으면 코로나가 감기니까 감기약 먹으시오 이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보니까 코로나 치료제라고요 그냥 감기약 먹어도 낫습니다. 코로나 독감보다 못하던데요 그건 개인적으로 몸이 튼튼하니까 그냥 조용히 넘어갔겠죠. 그러나 이런 글을 남길 수 있는 걸 보고 내가 참 놀랐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야 어떻게 그렇게 다들 똑똑하냐 어떻게 다들 그렇게 똑똑하냐 이야기입니다. 다른 이야기도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죠. 그거 전문가 이야기는 필요 없는 겁니다. 한 분께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질문은 팬데믹 종료 선언 이후에 무하다가 왜 몇 년이 지나서 이 시기에 다시 코로나가 참가하는가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와 함께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코로나 여러분들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키고 그게 어디에 숨어있다 하면 어떻게 여러분들 거기에 장근하게 되는지를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무조건 또 코로나가 확증하는구나 라고만 말하면 그토록 중요하게 강조하시던 체계적인 사고와 생각할 줄 모르는 겁니다. 공병호와 여러분 그냥 떠든 겁니까 얼마나 우둔한 이야기입니까 세 가지 정글된 거 아니에요 첫 번째 경기 북부에 있는 여러분들 대학병원에 언급센터에 계신 뿐만 아니고 공병호 tv를 보시는 많은 현직 의사들이 제보를 하지 않습니까 의사들이 코로나가 여러분들 발생하고 있는 확진자가 늘어난 것을 양성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급속하게 늘어난 그게 뭡니까 에비던스 증거물이지 않습니까 처방진이 많이 떨어지니까 약이 부족하다는 의사들의 아우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두 번째 증거지 않습니까 제주에 여러분 하수처리장을 여러분들 조사를 해봤더니 평소보다 20배 정도 이런 바이러스가 검출된 거지 않습니까 증거 증거 증거를 가지고 코로나 확산이라고 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그토록 중요하게 강조하시는 체계적인 사고와 생활할 줄 모르는 겁니다 이런 엉터리 이야기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여러분들 그렇게 다 잘났습니까 방송을 거꾸로 듣습니까 증거를 하나 둘 셋 확보한 다음에 이야기를 하잖아 추론을 해가지고 한국의 외신보도 시스템을 간파하신 박사님께 또다시 저들이 원하는 대로 호들갑을 떨어지면 끌려가는 겁니다 본지는 하나의 계적에 다 깨어있습니다 아휴 어떻게 이렇게 잘났는지 병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호를 해야 되고 병이 발발한다는 소식을 얻모로는 말은 볼 수밖에 없잖아요 약사의 처방진이 이름대로 날개도치인지 이름대로 끊어져 나가고 전국에 약이 없고 그런 보도가 다 증거물이지 않습니까 병 걸리면 갈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집에 앉아가지고는 견디내지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사람이 좀 겸손해야 되지 않습니까 가끔가다 댓글을 보면 얼마나 잘난 척 하는지 코로나가 감기다고 이런 감기가 코로나라는 건 그거는 누구 이야기입니까 의사보다 더 똑똑합니까 하다 못해 의사보다 더 똑똑하니까 박민수가 저렇게 밀어붙이겠죠 뭐든 겸손해야 되죠 항상 제가 강조하지 않습니까 좌익과 우익이 다른 것은 우익은 자기 분야 외의 분야를 잘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박사님께서 그토록 중요하게 강조하는 체계적인 사고와 생각을 할 줄 모르는 겁니다 얼마나 무식한 이야기입니까 그래도 이분은 그렇게 심하게 이야기 안 했으니까 다행이지만 어떤 사람은 공박사가 하는 찌꺼리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남이 하는 이야기를 경청해서 듣고 전문가 이야기를 주의해서 듣고 보도되는 것 중에 사실인가를 잘 보고 그렇게 판단해야지 공병호 tv를 자주 보시는 분들이 이렇게 오판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자 여러분 오늘 이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이제 이게 전문가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전문가가 의사라는 분이 전문가지 않습니까 이 분야에 전문가를 왜 그렇게 뭡니까 이야기를 안 듣냐 이야기죠 박민수가 안 듣는 것은 나무라면서 왜 우리는 전문가 이야기를 잘 안 듣냐 이야기입니다 의사가 잘 알 거 아니에요 내부다 이 분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진로 중인 뇌과 의사입니다 오늘도 코로나 대폭발입니다 젊고 건강한 감염자들은 대부분 별 문제가 없으나 고령이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암환자들 그리고 면역지하자들은 여전히 급성폐렴 호흡부전 등의 심각한 상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의사의 이야기잖아요 의사가 현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난 4년간 코로나 방역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면이 있었은지 예방접종과 방역조치에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감기 운운하며 과소평가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일입니다 현직 의사분께서 여기 1960이 있는 걸 봐서 아마 재연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단순한 감기 운운하며 과소평가는 너무나 위험한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젊고 건강한 감염자들이 나는 괜찮아 하면서 고위험군에게 감염시키게 되고 나의 부주의로 누군가를 감염시켜 죽일 수 있다는 타인을 배려하는 공동체적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도 진로 현장에서 일부 고위험군 감염자들에게 항바이러스제를 처방하고 아마 이거는 이제 바이러스가 경증에서 중증으로 이렇게 발전되는 것을 막는 데 투여하는 약제 같습니다 혹은 입원을 위하여 상급병원으로 전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사회약국의 팍스로비드 품절이고 상급병원은 격리병동이 없어서 환자들이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대위기입니다 현직 내과의사가 지금 상황을 그대로 전한 거지 않습니까 얼마나 정직한 여러분 이야기인 겁니까 이런 것을 여러분 어느 다른 매체에서 구할 겁니까 저 방송이 진지하기 때문에 내과의사분께서 그 바쁜 시간을 쪼개서 진지하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엄청난 가치의 정보지 않습니까 SBS가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KBS가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공명호 tv를 보시는 분들만이 누릴 수 있는 정보인 겁니다 학스로이드 치료제가 품절이라는 거 아닙니까 상급병원에 격리병동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7월 31일까지만 하더라도 상급종합병원에 격리병동이 있었고 상급종합병원 격리병동에 이런 전원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누구든지 예상했잖아요 환자가 더 늘면 격리병동이 동의 날 거다 격리병동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걸리면 큰일 난다는 거 아닙니까 나이가 많이 들거나 기저질환자들은 그런데 지금 여러분 와 가지고 무슨 뭡니까 감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단순한 감기 운하며 과소평가가 너무나 위험한 일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특히 나이 드신 분들 나이 드신 분들은 바깥에 출입 안 해야 되는 거죠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이야기의 요지는 여러분 다른 게 아니고 이런 상황이 생명과 관련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전문가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귀담아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다들 그렇게 잘났으면 전문가가 왜 필요합니까 그렇게 다들 잘났으니까 지금 박민수처럼 밀어붙여가 뭡니까 지금 수렁탕이 빠졌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의사분들의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글쓰는 것도 여러분들 진지하게 썼습니까 여러분 한 분이 더 이야기합니다 현직 의사입니다 그러니 제가 이런 정직한 이야기를 하니까 이렇게 의사분들이 보시고 글을 남겨주지 않습니까 도움이 될 거라고 시청자들은 게 복 받으라고 현직 의사입니다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일전에 다른 분들께서도 언급하셨지만 의사가 아니면 알기 어려운 부분을 매우 소상입하고 계시면 항상 놀랍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열심히 노력하셨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구독자분들께 이 말씀 꼭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본인이 여러분들 방송을 진지하게 들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공박사한테 보내면 공박사가 알아가지고 이걸 시청하신 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거다 이렇게 본 겁니다 큰 이변이 없다면 이번 추석은 역대급 의료 대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분이 제가 걱정하고 있는 것이고 안철수 의원이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뭐 했냐 너희들 뭐 한 놈이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개인 위생을 각별히 신경 쓰시고 위험한 활동은 가급적 피해야 됩니다 속된 말로 죽을 일 생기면 그냥 죽는 겁니다 박사님을 존경하는 애청자로 구독자분들이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고 날 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고 날 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분이 이 현직 의사분이 경력이 얼마나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웬만하면 이런 표현 쓰겠습니까 큰 이변이 없다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일어날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다는 거 아닙니까 이번 추석은 역대급 의료 대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 위생 특별히 주의하시고 이동하시면서 이런 사고 터지면 그냥 죽습니다 이야기지 않습니까 얼마나 귀한 이야기입니까 이런 지식이 이런 뭔가 아닐까 제가 자주 사용하는 영어 표현으로 테스트랄리지 암묵적 지식입니다 질병관리청 여러분들 공무원들이 절대 알 수 없는 지식이 이런 지식입니다 현장에 여러분들 몇십 년 있다 보면 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감이 도저히 딴 사람들이 뭐죠 카피하거나 말이나 글로서 이러면 전달할 수 있는 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종류의 암묵적 지식이 생긴 겁니다 큰 이변이 없으면 이번 추석은 역대급 의료 대당이 납니다 각자 알아가지고 코로나 걸리지 말고 이동하다 사고당하면 그냥 죽는 겁니다 이야기지 않습니까 같은 정보가 여러분들 제공이 되더라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그냥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린 분이 계신 거죠 두 의사분이 얼마나 이런 귀한 정보를 보내준 겁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정보를 보내준 거 아닙니까 이런 의사분들이 한 푼 정도는 비용 지루지 않고 우리는 이 소위 현장에서 10년 20년 30년 정도 계신 분들이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는지를 그대로 담아낸 거지 어마어마하게 이런 중요한 정보인 겁니다 여기 이제 약 부족 현상은 상당히 지금 심각합니다 보시면 저는 어저께 병원에 가서 코로나 확진을 받고 처방을 받아 약국을 갔지만 코로나 약이 없었습니다 보건소에 연락을 해서 어느 약국에 남아있는지 확인해서 물어봤지만 한 곳도 없었습니다 재고가 완전히 바닥이 난 겁니다 지금 그게 들통이 난 거예요 다시 약국에 가서 치료제도 나오면 연락해 달라고 하면서 다른 약을 받아왔습니다 조금 후에 약국에서 하는 말이 보건소에서 말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언제 보급될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치료제 약값을 반환해 주었습니다 보건소에 환자가 항의할 때하고 약사가 알아본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지금 이게 현실입니다 지금은 스스로가 정상이 있으면 빨리 병원 가서 그나마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정말 본인이 당하고 보니 지금의 현실이 어이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정부 재고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걸 숨기는 겁니다 계속 이 이야기 굉장히 고가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나오지 않습니까 치료제를 인구가 20만 도신 우리 지역 약국에서 구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라게브리오 처방을 받았는데 언제 약을 구할 수 있을지 기약이 없고 이번 코로나는 정세가 좀 심하게 나타납니다 저도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여러분들 경험하는 게 다른 거죠 그런데 병원 최악의 상황을 항상 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생명과 관련되기 때문에 20만 도시에 구할 수 없다는 이야기는 정부에 재고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부 재고가 없다는 거예요 정부 재고가 의사협회는 이미 코로나19 확산을 경고했습니다 저도 전해드렸죠 왜 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의사협회에 협조를 요청하지 않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는 각 병위원회에서 처방내역이 실시간으로 전달될 텐데 왜 공단과 정부 간에 서로 업무혐조가 안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키보드 몇 분만 두들겨 봐도 코로나 치료제가 얼마나 쓰이고 있는지 훨씬 훤히 알 수 있는데 아쉬운 소리 하기 싫다는 겁니다 적당히 뭉개면 아마 지나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 기대 안 대로 적당히 이런 뭉갠이 되지 않고 폭발하게 되면 그러면 뭡니까 어마어마하게 비난을 받을 겁니다 8월 15일 날 여러분들 강화문에서 사람이 많이 모일 거 아닙니까 코로나를 이슈화하면 정부가 불리하니까 일부러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가볍게 취급해서 의사들의 중요성을 일부러 낮추는 겁니다 벌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요사이 세금 내는 것이 얼마나 아까운지 참 그런 정부입니다 뿌린대로 책임을 질 겁니다 코로나 약뿐만 아니라 천식 주사제도 품절된 지 몇 달이 됐습니다 수시로 품절 입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컨트롤타워가 제정신이 아니니까 문제가 엉망진창입니다 이런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어제 경기북부에 계시는 언급센터의 전문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코로나 치료제뿐만 아니고 관련제 지금 이야기는 천식 100일 해 이로와 관련된 약제들도 공급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병이라는 것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무조건 감염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주의해야 되고 그런 마음을 담아서 방송을 내보낸 겁니다 무슨 뭐 언모로냐 이런 게 아니고 제가 의로 분야를 전공한 사람은 아니지만 다양한 정보를 모으게 되면 그게 판단하는 능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는 주류 언론들이 입을 다물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알려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7월 30일 무렵부터 코로나 문제를 다루게 된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코로나가 감기 정신하고 같이 가볍게 넘어가시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심각하게 앓는 분도 계신 거죠 그럼 심각하게 앓는 사람들이 확률은 작지만 자기가 그 더문 확률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주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상황은 코로나 치료제의 이름 정부 재고가 거의 바닥 상태다는 거죠 그리고 언제 들어온지는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정보를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앞에서 이런 말씀하신 것처럼 이 두 분의 의사분 이야기처럼 이런 이야기는 정말 저는 문헌이나 정보를 많이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 큰 이변이 없다면 이번 추석은 역대급 의로 대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위생 신경 쓰시고 위험한 활동은 가급적 피해야 됩니다 이동하는 걸 많이 줄여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분 이야기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속된 말로 죽을 생이면 그냥 죽는 겁니다 그 7점은 얼마나 뭡니까 전국을 찌르는 이야기입니까 절대 사소하게 여기서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단순한 감기 운은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은 면역력이 뛰어나니 넘어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소중한 애들입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면 오늘 안철수 의원이 조기에 종식을 하고 비상체제를 대비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안 할 겁니다 나는 한국의 관료들 수준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당하지 않고서는 정신 차리기가 힘든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상황이 일본 유행됐죠 다른 나라 한번 알아봐야겠습니다 그럼 일본하고 한국이 유행하게 되면 다른 나라도 안전하지 않겠죠 왜 그러면 국제 간에 이런 교류가 많으니까 그럼 물량이 제한되어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회 가시거나 그렇게 하시면 마스크 쓰시고 굉장히 주의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공병호 tv는 정직한 방송 정직한 방송 그러니까 방송하는 사람이 그냥 인생관하고 그대로 이런 방송이 나가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윤 대통령 하시는 것도 윤 대통령 인생관대로 그냥 사는 겁니다 정치란 게 특별히 아니고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방송이 뭡니까 의사결정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그 사람 인생대로 그 사람 생긴대로 방송하고 그 사람 생긴대로 정치하고 그 사람 생긴대로 유튜브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 주제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마치기 전에 광고 하나 여러분 드리고 그 다음 자 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공병호 연구소에서 출간한 제가 쓴 책입니다 19세기 후반 20세기 전반 한국을 찾아 선신했던 미국의 젊은 성교사들이 한국에 어떤 기여를 했는가라는 것을 인물별로 정리한 그런 책입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 또 한 권은 이제 애리조나 답사기 제가 유홍준의 뭐 이렇게 문화 답사기처럼 미국의 남서부의 아주 주요한 그런 애리조나 주의 구석구석을 탐방한 애리조나 답사기입니다 그 다음엔 또 제가 쓴 책은 아니지만 김홍주 김동주 교수의 실생의 역작인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세 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세 주제 가지고 씩씩하게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citizens would like to know when you can help me we can do at least let's get back to the team and I will have a good chunk of the team and I will have a good chunk of the team in my team that will be able to make sure you can help me 감사합니다.